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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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다라 EBCD 4주에 여자가 있기는 있네? 대충 나이랑 직업이 어떻게 돼요? 이 선생님 저 왔어요 아 맞다 바쁘시면 다음에 올까요? 하나도 안 바쁩니다 멀리서 찾지마 그냥 가까이서 찾아봐 오늘 밤에 오실 거예요? 당연하죠 여기로 출근해야죠 아 그분도 형 이혼한 거 알고 있어? 당연하지 그럼 같이 살어 야 전 남편들 여기 살아 내 뭐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술을 아주 많이 드셨다고 언니가 태도를 명확히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바람을 피웠다고? 난 그런 적 없어 곧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사장님 제대로 결혼 예복 한번 여기서 맞추는 걸로 아니 그럼요 야 진짜 시내려 쓰고 있네 연애는 물부를 가리는 게 아니야 그냥 확 질러버려 재혼하면서 다시 식 올리는 것도 좀 그렇다 부조금 또 받을 거 아니야 식은 안 올릴게요 연애는 물로 감사드립니다 안 올릴게요 안 올릴게요 안 올릴게요 감사합니다.